그리고 이제 요게 아뇨 수영하고 비슷한 독초라고 내가 여러 번 가르쳐 들었는데 소루쟁이 소루쟁이도 우리 선조들 음식 디미방에 보면은 요 새싹이 한 요만큼 자라 올라와서 땅을 희비면은 노란색으로 햇볕을 안 받아서 노란색으로 있을 때 그때는 뜯어 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크면은 독이 올라옵니다 뿌리에서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뭐 주부 섭진이라든가 또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는 어린 애기들 이걸 진하게 달인 물에다가 뿌리까지 캐 가지고 진하게 달인 물에다 모욕을 시키고 또 주부 섭진이 심하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잎을 따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섭진 심한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엮고 여기 자다가 떨어지지 않게 붕대로 감아놨다가 아침에 자고 나서 버리고 또 저녁에 잘 때 또 이렇게 새 잎을 뜯어서 비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아놓고 하면은 어 섭진 그런데 무종 같은데 그런데 주로 피부병 쪽에 약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 담아 먹는 고들빼기 고들빼기 아까 왕고들빼기 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들빼기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고들빼기 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썸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썸박이는 이게 썸박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썸박이는 이렇게 잎이 줄기하고 상관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고들빼기는 요 보면은 줄기에 이렇게 잎이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 꽃이 피면은 꽃 색깔도 똑같고 꽃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들빼기 썸박이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렇게 줄기에 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고들빼기 요렇게 그냥 땅에서 그냥 줄기가 올라가고 잎이 달리는 이거는 썸박이 그런데 이제 썸박이는 캐 보면은 줄기가 가느다란 실뿌리기로 쭉쭉 뻗어 있어갖고 뿌리를 캐서 김치를 담그기는 어렵고 고들빼기는 뿌리까지 캐 가지고 김치를 담가먹고 이제 이거 두 개 다 썸맛이 나는 채소라 해가지고 고채라고 양맹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고 나팔꽃이라 불렀는데 나팔꽃은 아니고 요거는 메꽃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메꽃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보면은 논에 많이 자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 심을 때 쟁기로 논을 갈아 엎으면은 하얀 뿌리가 우리 새끼손가락 한 절반 정도 되는 굵기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간식거리 없을 때는 그걸 주워 가지고 오면은 어머니가 그 흙 묻은 걸 싹 씻어가고 밥하는 위에다 얹어가 쪄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좀 단맛도 나고 아주 맛있는 간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먹은 친구들은 또래 애들 같은 또래 애들보다 키도 쑥쑥 자라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요것도 일종의 자양강장 쪽에 좋은 약초이자 보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이게 이제 맥문동 그 이제 뿌리를 갖다가 캐 보면은 요런 알뿌리가 실뿌리가 내려갖고 알뿌리가 하나씩 맺혀요 그걸 따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봄에 진짜배기 촬영하면서 그 뿌리를 가지고 설탕물에 졸여서 정과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촬영을 하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걸 갖다가 정과를 만들어 가지고 말려서 보관해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술안주를 내놓고 또 어린애기들 기침감기가 심할 때 어린애들은 썬 맛나는 약초를 잘 안 먹으려 그러니까 설탕물에 졸였으니까 달콤하니까 애들 먹이면은 감기가 뚝 떨어지고 기간지 천식같은데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뿌리가 이렇게 긁어요? 이만해요? 이제 그것도 땅에 그름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뿌리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맥문동이 보리맥자거든요 보리알 크기가 정상이라요 아 보리알 네 엄청 크잖아요 지금 맥문동 그렇죠 지금 이제 도시의 뭐 그 그 화단에 그런데 또 도로가에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거는 뿌리 캐 보면은 우리 요 손가락 한 절반 정도 굵기 길이도 한 이정도 되고 이게 어제 저녁에 짱아치로 드신 화살나무 요기 이제 횟임나물 혼임나물 하고 요게 이제 코르크질의 날개가 달려있다고 화살이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의 털을 깃털을 달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화살나무라 부르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기전우라고 그랬습니다 양맹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새순을 덮어서 만든 차를 기전우 차라고 그러고 또 귀신을 쫓는 하살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무병 무병 걸리면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아프고 내린 곳 받기 전에는 병원에 가봐야 진단해봐야 뚜렷한 양맹도 안 나오고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약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담장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봄철에 올라오는 새순이 암에 좋고 당뇨에 좋다고 사람들이 이거 다 뜯어가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뜯어가지고 이제 어제 짱아치로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맛을 보여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울타리용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잎이 굉장히 붉게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씨앗이 지금 꽃이 피어있는데 씨앗도 익으면은 빨갛게 있습니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고 울타리 담장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약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르크질 날개 욕을 태운 재를 우리가 뭐 가시 같은 데 찔리거나 하면 가시가 투명한 가시는 손으로 만지면 걸려가지고 아픈데 눈으로 보면 가시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재를 태운 날개 코르크질 날개를 태운 재를 갖다가 그 부위에 바르고 자고 나면 아침에 저절로 가시가 쏙 빠져나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니까 이정이 선생님이 이이정 선생님이 왜 그러는데 저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약으로 썼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봄에만 채취를 해야 돼요? 가을에? 단풍질 때 쇠소 못 먹어 단풍질 때는 쇠소 못 먹죠 억쇄고 지금도 벌써 억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쇠소를 사용할 때는 봄철에 아주 부드러울 때 이렇게 크면은 독성이에서도 못 먹는 게 아니고 쇠소 그냥 먹으면 억쇄소 못 먹는 겁니다 억쇄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될까요? 음나무입니다 너무 반갑다 음나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양맹으로 해동피라 그래요 그 이제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 약초들은 새순을 갖다가 이제 씨앗을 맺기 위해서 새순을 올리는데 새순을 갖다가 뭐 고라니 갖다 먹고 토끼가 뜯어 먹어 버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은 장아찌 담근다고 새순을 뜯어 가버리고 그 애들은 빨리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튼실한 우리안경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따 먹어 버리니까 어떤 약초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약초가 있고 어떤 약초는 역한 향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약초가 있고 또 어떤 약초는 썬맛이 강하게 나게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약초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시가 많은 약초들은 대부분이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이라든가 그런 거 걸렸을 때 한의원에 가고 침 맞으면 빨리 낫죠 그렇듯이 이게 가시가 강한 이런 풀 나무들은 풀이나 나무들은 뚫고 다니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혈관 청소를 갖다 아주 잘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약하고 혈액이 탁해져 가지고 오는 고절증 고혈압 중풍 그런데 아주 효능이 뛰어난 그런 약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가시가 강한 이런 식물들입니다 그 함께 음나무 닭백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음나무 가지를 잘라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드신 그 한반백숙에 음나무를 꼭 집어였는데 음나무를 엿는 이유가 이게 향도 좋지만은 그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반백숙 드셨을 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런 맛이 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한반백숙이나 꼭 엿는 약제입니다 그럼 어린 수신인가요? 강께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새순이 올라올 때는 새순의 최고 많은 약성이 모여있고 꽃이 피했을 때는 꽃의 최고 약성이 많이 모여있고 열매가 맺혔을 땐 열매의 최고 많은 약성이 모여있고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퍼뜨려서 분가하고 나면 내년에 또 키울 열매를 위해서 지 몸에다 영양분을 갈무리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해동피라는 양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 껍질을 약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봄철에 새순을 올려올 때 물을 올리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꽃에 벗겼을 때 약효가 제일 강하게 맺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껍질을 벗겨버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굵기 이하의 잔가지를 어차피 제 속에 있는 놈은 옆에 가지들이 무상하게 자라니까 햇볕을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잔가지를 전쟁해서 약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 단기가 여기 있네 1단기 심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단기? 네 이거는 이제 뿌리를 약으로 쓴다기 보다는 그냥 잎을 쌈으로 싸먹고 그러니까 우리 토종단기는 잎을 뜯으면 또 새순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면 아예 억세져서 올라와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뜯으면 계속 부드러운 새순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쌈채소지 식당 같은 데 가면 1단기 잎을 쌈채소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토종단기와 잎을 먹어보면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이거는 향은 강해요 먹을 때 향은 강한데 썬맛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이 강한 대신에 향이 오랫동안 잎은 입안에 머물진 않아요 그런데 토종단기는 잎을 뜯어서 먹어보면 향이 은은합니다 그러면서 단맛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한번 씹어 먹고 나면 하루 종일 터림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 꼭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이 있고 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찬단기 발견하면 좀 먹고 싶어요 찬단기는 그런데 이제 죄송스럽게도 천백꽂이 이상은 올라가야 잘 생각합니다 재배하는 거 위에는 안 되죠 이 단기 꽃핀 거 그런데 이제 1단기는 이렇게 흰색의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 찬단기는 보라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단기가 이렇게 1단기가 꽃을 피우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찬단기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토종단기도 씨앗을 맺고 씨앗을 퍼트리고 나면 그 뿌리가 나무처럼 단단해져가지고 그 안에 물이 생겨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진 씨앗이 퍼져가 다시 번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고삼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게 고삼이요 네 옛날에 1박 2일 할 때 은지원이 뭐 그런 애들이 한참 1박 2일에 나올 때 벌칙차로 주던 차가 고삼차입니다 엄청나게 써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웬만한 병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런 약으로 병을 치료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이 무릎이 퉁퉁 퉁 발을 오무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뿌리를 캐가지고 접을 찌어서 접을 짜가지고 맥주컵으로 아침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니까 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절염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거 뿌리를 캐가지고 말려서 빻아가지고 환을 녹두알 크기로 환을 빚은 걸 갖다가 한 주먹씩 전 식구들이 먹었는데 그 이후에 숙변이 제거가 되는데 숙변이 완전히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타르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변이 쑥 빠져나와요 그래 그거 먹고 난 뒤에 숙변이 싹 빠지고 나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가 줄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그런 효능이 있더라구요 별로 안 써요 이게 뭐라고 고3 고2 아니고 고3 고3 고2 선배 이거 왜 뿌리를 쓴거에요? 뿌리를 쓴거에요? 잎을 즙을 즙만 쓰신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전초를 따라 elas 다 예 엄청나게 써요 그거랑 달라요 네 그거랑 그때 그거 한잔 마시면 뭐 저절로 고개 잘라잘라 흔들릴 정도로 써요 고3병 고2랑이 나요 너 나을 거에요 네 네 네 그거는 엉겅키. 아까 그거는 반가지 똥이고 요게 오리지널 엉겅키입니다. 엉겅키는 양맹으로 대게, 소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양광장의 약으로 쓰는데 뭐 4, 50대 고개 숙인 남성들 아침에 텐트를 벌떡벌떡 세울 수 있는 그런 천년, 마시는 천년 비하거라. 이거 법제는 어떻게 해요? 법제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독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파리를 먹는 거? 봄철에 부드러운 이런 잎은 가시가 억세지지 않은 이런 잎은 나물로 먹고. 근데 맛없어요 나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양념 맛입니다. 나물로 하면은. 비하거라의 효과를 가장 보려면 어느 시기에 채취하는 가장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뿌리. 겨울에는 뿌리. 봄철에 요만한 잎이 돋았을 때는 뿌리하고 이 줄기하고. 꽃은요? 꽃이 피면 꽃에 최고 약성이 많고. 이 줄기 일부분하고 이런 잎에 좀 약성이 있어요. 제가 그 꽃만 해서 효소를 담궈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계속. 제주도가 딱 많아가지고.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당근지. 당근지 한 5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건대기. 식도 별로 없어.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럼 건대기를 짜. 건대기를 건져내가 짜고. 우리 사장님 들으시면 좋죠. 그 건대기를 갖다가 그냥 버리지 마요. 그렇죠 아깝네요. 그냥 건대기 높이만큼 생수를 뿌나요. 그러면 식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액기스를 갖다가 5년 정도 발효시켰으니까 설탕이 다 녹아가고 없어졌으면은. 거기 오리지널 효소가 되는 거라요. 이 식물 속에 있던 효소균이 나와가지고 설탕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밀려 나와가지고 설탕을 먹어서 분해를 시켜가지고 효소가 되는 겁니다. 잎사균은 제가 잎사균은 잎사균대로 꽃은 꽃대로 따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액기스가 얼마 안 빠져나왔죠. 같이 줄기까지 같이 해야 수분이 많아가지고 액기스가 많이 빠져나오고. 약성이 틀릴까 봐 따로 했죠. 아니 약성이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살하고 손톱하고 머리카락하고. 다 똑같은 성분이잖아요. 그 효소는 오래 먹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설탕이 다 녹아서 이 속에 있던 효소가 나와가지고 설탕을 먹어서 분해를 시키는 기간이 설탕을 저어줘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1년이 걸려요. 그러면 1년 이전에는 그걸 설탕물 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 이영도 먹거리 에이스 파일에서 효소가 효소가 아니고 설탕물이다. 이런 방송 나왔듯이 말 그대로 설탕물 먹는 겁니다. 남성용이죠? 남성 여성 다 효과가 있어요. 남자 정력 정전에 좋은 약초가 여자한테는 피부 미용 쪽으로. 아 자궁 혈액순은 좋아. 자궁 쪽으로도 그거 하고. 이거 사춘 저 지친계는요? 지친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는 국 끓여 먹으면 봤어요. 그렇죠. 데쳐가지고 봄철에 새소 놀러오는 거 데쳐가지고 묻혀 먹어도 맛있고. 쌉싸름한 맛에 즐기는 약초. 차도 맛있어요. 덮고 잎을 덮어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고소해요. 우리가 이제 차를 덮으면 왜 유념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념작업하는 게 맛내기 작업이거든. 고기 약간 이제 태우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그 태우는 과정에 약간 고소한 맛도 생기고 쌉싸름한 맛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아주 맛있는 차가 돼. 저 흔지가 좋거든. 네. 차는 너무 좋더라고. 이게 맞네 이게. 이걸 갖다가 남자들 정력정진뿐이 아니고 아까 방가지통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늦은 애들 이걸 갖다가 뿌리를 캐가지고 접을 짜서 그 접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암죽이라 그러죠. 쌀이 막 익어가지고 손으로 눌러먹고 막 쌀알이 그냥 푹 퍼질 정도로 그렇게 암죽을 꺼려갖고 애들 먹이면은 뽀얗게 살도 찌고 키도 쑥쑥 자라고. 진작 알아서 진작 알아서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아유 애들 먹으면은. 손자 있잖아 손자. 그 이제 이 엉겅키 종류는 오래 삶으면은 물이 뽀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밀크시설이라 그래요. 아 이게 밀크시설이에요? 밀크시설 밀크시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잎을 뜯어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향긋한 오이향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질이 차가운 약초인데 화상을 입었을 때 요걸 뜯어서 비벼서 그 화상 입은 데다가 붙이면은 화상을 입으면서 살속에 열독이 들어간 걸 빼주 쉽게 빼주고 진물이 흐르는 걸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해서 새살이 빨리 돋게 하고 화상에 아주 명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 요 오이풀입니다. 우리가 왜 여름에 햇볕 많이 받아가지고 살이 피부가 익으면은 오이를 얇게 썰어가고 오이팩을 하면은 열이 빠지듯이 오이도 똑같은 이 오이풀도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흔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운지버섯입니다. 어떤 제약에서 회사에서 몇 년 전에 드링크로 운지철이라는 운지천이라는 드링크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는데 항암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약용식물들 상암버섯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약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한테다가 암세포를 이식한 후에 각 그룹별로 어떤 그룹은 운지버섯 다리물을 먹이고 어떤 그 무리는 상암버섯 다리물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식한 그 암세포가 어느 일정 기간 지낸 후에 다시 해부를 해가 검사를 해보니까 상암버섯은 96%가 소멸하고 한 4%가 남더라구요. 그런데 운지버섯은 운지버섯을 먹인 지 무리는 100% 암세포가 소멸해버렸다. 이게 이제 흔하다 보니까 동네 뒷산에만 가도 참나무 변자리는 이렇게 돋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흔하고 또 이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거 손질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는데 이 버섯만큼 항암 성분이 강한 버섯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리차처럼 꺼려서 마셔보면 구수한 맛이 나는데 구수한 반면에 좀 밍밍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추를 한 줌 넣어가지고 달에서 먹으면 단맛도 나고 고소하고 아주 좋은 약용버섯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맛지도 않아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 누리장 나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봄철에 새로 돋는 통통한 순을 꺾어서 데쳐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 누리내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나물로 먹습니다. 나물로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라리아 옛날에 중국의 상산지방에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말 그대로 풀뿌리 캐서 죽거려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죽거려 먹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선임이 말라리아 학질에 걸려가지고 동네에 이제 시주를 내려갔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려갔는데 동네에서도 다 굶어 죽기 된 판에 이거 껍질을 벗겨서 죽을 끓여 먹는 어떤 집에를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이기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입시오 했는데 그 죽을 먹고 난 뒤에 말라리가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임이 그 이후로 절 주변에다 이 나무를 심어놓고 말라리아 학질 걸린 사람이 옆에만 보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다리에서 약으로 먹였는데 100이면 100명 다 낳았더라 그래서 이걸 양명을 상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누린내가 난다고 누리장나무라 그러고 배쳐서 쌈싸먹어도 돼 누린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낑상하네 근데 여기 터복령 네 여기 터복령 이 정도면 장아찌 담아도 돼요? 이 정도? 그 정도로? 이런 게 엄청 두근 게 많았거든요. 요렇게 작은 걸로? 네. 이런 거 많이 보지, 이거는? 그거는 억시해요. 이거는 질깁니다. 보기는 부드러워도. 장아찌 담아면 질겨요. 새콤합니까? 아무 맛 없어. 그런 게 좀 맛있는데, 저거. 새콤한 맛이지? 맞아, 약간 맛있어. 이거는 나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거 뭐이고, 저 마타리. 마타리. 얘가 마타리입니까? 예. 아, 예쁘다. 이제 이름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유명한 여간첩 마타리 가 있죠. 거기서 하자만 빼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나물로 먹는 겁니다. 부드러운 손일 때 요런 것들은. 요렇게 부드러운 건 나물로 먹어요. 털이 송송하니? 네. 털이 송송해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식량이 귀할 때 요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나물죽을 끓여먹거나 나물밥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뿌리를 캐면은 장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폐장이라고 부릅니다. 약, 양맹은. 이거는 뭐예요? 국수한 생각을 주세요. 그거는 국수나무. 아, 이게 국수나무요? 네. 요것도 요 부드러운 손은 나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를 꺾어보면은 꼭 소면 굵기에 국수 가닥 같은 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수나무라 그럽니다. 이건 서울 근교에도 많아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온나무라고 겁을 내고 안 만지는데 요기 이제 가을에 단풍이 유난히 붉게 물든다고 해서 불나무, 불, 부 자의 리얼 기억받침. 그런데 이제 온나무하고의 차이점은 온나무는 이거 잎이 달린 줄기가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렇게 매끈한데 요거는 요게 줄기 끝에 날개깃이 달리죠. 요게 요게 이제 구별하는 차이점이고 이제 이거는 소금이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열매 표면에 하얗게 소금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고 해안가 먼 지역에서는 소금 구하기가 어려울 때 이 가을에 맺히는 열매를 따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서 그 열매를 넣어가지고 휘휘 저으면은 열매 표면에 있던 그 소금이 싹 물에 녹아나와요. 그러면 그 건대기 열매 건대기만 건져내버리고 계속 불을 떼면 소금이 남습니다. 수분은 다 증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간수를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양맹을 연부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줄기를 꺾으면은 봄철에 이렇게 세수는 도단한 세수는 데쳐가지고 묵나물 만들어 놨다가 무쳐 먹어보면은 고소하고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맺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흰 액체가 나옵니다. 이제 흰 액체에 맺히는 식물들 뭐 그 저 뭐입니까 민들레 또 그 구지뽕 산뽕잎 같은 것도 하면 이렇게 하얀 액체가 맺혀요. 그러면 이 하얀 액체에 맺히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말기위암 쪽으로 굉장히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체의학자는 이 연부목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갖고 말기위암 환자를 갖다가 수십 명을 완치시킨 이력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요것도 나 이걸 갖다가 새순을 먹어보면은 약간 새콤하면서 약간 짠맛이 나요. 요거는 다들 아시지예? 예 질경이. 이제 질경이도 요 가운데서 홀로는 요런 부드러운 순은 뜯어가지고 장아찌를 담그거나 데쳐서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나물 안 나오는 시기에 물에 불려갖고 볶아 먹거나 또 묻혀 먹거나 그러면은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효는 여자분들 오줌소태 인유작용이 탁월하고 또 당뇨질환에도 이게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갖고 최근에는 당뇨 환자들이 이거 뿌리채 캐갑니다. 그래갖고 이거 보통 이거는 섭기가 많은 임도가에 그런데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데 무성하게 자라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 가보면 당뇨 환자들이 다 캐갑을 띄엄띄엄 한 폭이씩 남아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파리가 인삼잎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환삼등쿨이라 그럽니다. 이제 요걸 갖다가 줄기를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지금 이거는 만져보면 여기 가시가 끄끌 끄끌한데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순은 뜯어갖고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줄기를 걷어서 또는 뿌리까지 다 캐갖고 달에 먹으면 고혈압하고 초기 감기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 여름에 에어컨 오랫동안 씌우고 콧물이 맹맹하고 코가 맹맹할 때 요거 달에 먹으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환삼등쿨 요게 더덕입니다.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요거 잎을 뜯어갖고 씹어 먹어 보입쇼. 더덕 향하고 똑같은 맛이 나고 고마워. 더덕도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고 또 뿌리는 뿌리도 나물로 먹고 야경도 합니다. 드실 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지 더덕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고수니까 잎이 이제 다 떨어지고 묵은 싹을 보고 겨울에 캐는데 보통 사람들은 잎이 이렇게 무성할 때 밖에 구별을 못해가지고 이때 캐가지고 뿌리는 그때는 만져보면 물렁물렁해 이 서폰지처럼 그런데 이거는 싹 또 꺼내버리고 영양분이 없어서 물렁물렁한 서폰지 같은 뿌리만 가지고 약으로 가져가갖고 달에 묵거나 에이씨 백갱이라는 그 새끼가 이거 더덕 달에 묵으면 기간지 천식에 좋다 크더만 하나도 효과 없구만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약에 뿌리까지 캐게 되면은 이 파리까지 다 따갖고 가서 나물로 생으로 겉절히 해 먹어도 되고 또는 우유나 요구르트 하려고 갈아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따로 되는거에요? 네. 여기 따로 되는거에요? 네. 여기 따로 되는거에요? 여기 따로 되는거에요? 여기 따로 되는거에요? 나 이따 보내줄게. 이런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하하하. 배풀 뜯어먹어. 냄새까지 꺼냈어. 지금 우리 김영덕샘은 뿌리에 있는 영양분 지금 줄기에 올라온거 다 먹고 있습니다. 정말 향긋하고 맛있죠? 고소하고. 배불러 겠어요? 네. 품한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요거는 돼지풀이라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생태교란종. 나쁜 놈입니다. 어? 모델 이쁘시네요. 생태교란종. 이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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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거는 또 방금 돼지풀하고 잎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네. 그런데 요거는 더위직입니다. 인진숙이라 하는 더위직이에요. 이게 인진숙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묵은 줄기에 새순이 올라왔죠? 요거는 더위직이라 해가지고 인진숙이라 그래가지고 약으로 여름에 더위만 먹고 기운 없고 소화가 안되고 할 때 더부룩하고 할 때 이걸 달에 먹으면 효과가 좋아해요. 그러고 인진숙은 일단 간질환의 약재로 채굽니다. 요거는 좋은 거라니까. 요거는 더더기입니다. 저닥은 보호해야 됩니다. 저닥 여기 있다. 위가 안 보호해요. 인진숙이 이름이 더위? 더위직이. 그런데 원래 인진숙이라고 하는 거는 사철숙을 인진숙이라 그러는데 더위직이 이것도 인진숙이라고 해가지고 약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최고라고요? 간. 잔대가 이렇게 따갔네. 여기도 잔대 새순을 나물로 먹는다고 뜯어갔죠? 아이고 다 뜯어갔네. 그래도 잔대 본 게 반갑네요. 이거 잔대 맞아요 이것도? 네. 네 맞아요. 저거 뭐에요? 저게 구리떼에요? 저거. 발견 안되서. 저거 구리떼. 이거 이거 이거. 아 그거는 개발나물이라고 하는 독초입니다. 나물이란 이름 붙었는데 독초라요. 아니 거기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옴베옴터 그 화단에 있는 거는 그거 저 뭡니까? 그 구리떼입니다. 아 이건 향이 안나요? 거기 있는 건 이렇게는 향이 낫거든요? 예 향이 나는데 이건 안나요? 그건 진짜 안나요? 안타는데. 그 이제 이 잔대도 보면은 저거는 줄기를 감싸고 있는 잎이 6장이죠? 그런데 요거는 4장이에요. 4장이에요. 5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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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씨앗을 번식하고 나면은 여름하자 사가 없어진다고 하고초. 요것도 이제 암에 많이 약으로 쓰고 또 이 부드러운 이 새수는 나물로 먹고 저 함량군 백전면 병곡마을인가? 거기는 이걸 대량으로 논밭에 심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나이들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걸 심어서 꽃 축제도 하고 또 꽃을 따서 꽃밥 비빔밥도 해서 판매하고 또 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밀원식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꿀을 항암 성분이 많은 꿀이라 해서 다른 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게 팔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엉겅기도 그죠? 네 엉겅기 너무 가로벌게 너무 억세죠 그게 이제 야간문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게 야간문? 예 비수리 아 맞아 비수리 이제 나갈 때 됐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야간문인지 야간문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애가 큰애가 물진 비행장에 좀 가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야간문을 이만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엄마 아빠 아빠 드리라고 줬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린 거를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야 이런 술을 적어다가 먹으라고 주민들한테 갖다 버렸어요 이건 뭐 치 아니죠? 이건 뭐 치에요? 요거는 이제 떡에 5월 술인 날 떡에 먹는 치라고 술이치라 그럽니다 뒷면이 이렇게 뽀얀 뽀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떡을 만들면은 이빨 약한 사람은 떡을 씹지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쫄깃쫄깃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걸 갖다 말려가지고 돌로 불붙일 때 부식깃으로 활용하고 지금 여기 군락이요? 네 어 그러네 이게 난데가 낫고 네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데만 해요 이것도 치나물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떡을 해먹는 치라고 해서 떡취 술인 날 떡에 먹는 치나물 쟤도 같은 치에요? 네 다 같은 거 이거는 비비추가 조금 땅심이 좋은데 자라다 보니까 아까 그거보다는 입 크기가 훨씬 커죠 줄기 길이도 길고 이제 요게 지금 꽃을 피울 꽃마울인데 요거는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쁘게 났네요 이게 마타리 뚜깔 흰 꽃이 피면 뚜깔이고 노란색 꽃이 피면은 마타리고 그건 수리치 떡치래 떡치 어차피 반찬이 지금 한 통에 다 들어있어갖고 세 군데 나누기 힘드니까 여기 둘러앉아서 드시는 걸로 하십시오 네 자 공양할 시간 이렇게 산에서 산행하다 먹으면 다 맛있더라구 이 사람들이 다 앉아지네 이 사람들이 다 앉아지네 더 산에서 산행하다 먹으면 다 맛있더라구 이 사람들이 다 앉아지네 요거지 이건 좀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어